우리 치킨빵 합시다 시원하게 아니 일단 연습경기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4티어 갑시다 가지죠 오늘 그러면은 뭐 1,2,3등 다 더해가지고 1등 3점 2등 2점 3등 1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판 정도 응 네 자 준비 완료하시고 뭐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은 네 8티어로 갑니다 그 대신에 그 방금처럼 전쟁 끝나기 전에 다 죽으면은 점수를 못 보니까 그냥 다 비긴 걸로 오 그 끝까지 살아남아야되네 그럼 마지막 남은 사람은 1등 할라믄 일단은 2명 죽으면은 뒷바다로 그냥 빠지는거야 어 뒤로 무력을 빼야되겠구만 어 어 어우 야 10티어 탑이다 여기 야마토 나오는거 아냐 아 있네 10티어도 있고 10티어도 있고 와 너무 고인물들인데 싸우기 잘하는거 같은데 일단 점수를 따야되니까 씨를 먹고있네 우리 누구 한명이 혼자서 어 노래좋다 노래좋다 우리 고 가는 노래인데 이거 제발 산에 박지마라 제발 산에 박지마라 여기 섬에 막 사람들이 살았네 아 뭐 여기서 누가 살아 와 저 어례를 맞춰버린다 헤엥 진짜 잘한다 저거 갖다줘 모가미 저거 정신형 던지 상원이가 아니다 와 올해 개빠르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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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라 야마토 가라 아 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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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왜그래 왜왜왜왜왜왜왜의 했어요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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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행이다 아 저렇게 돼 죽을라고 어 뭐야kin 어뤤소리 누구야 아! 천양아! 아! 아! 어 이거 마이너스 점수야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물들어온다 아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물들어오잖아 아 죄송 죄송 죄송해요 보건이 제가 어뢰 지나가요 거길로 보건이 제가 거길로 어뢰 지나가요 형님! 어? 형님 저 어뢰 일곱 방 맞아요 뭐가? 형님 멈추라고! 멈추라고! 뭐가? 뭐가? 어 저거 뭐야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... 으악! 으악! 아니 두 분 뭐하시는거에요? 도대체? 아니 싸이코냐고 아니 거기서 왜 오래를 써 아! 아 미안해 아직 저 호신이 안타서 지금까지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제발 와 진짜 안죽는다 와 멋있다 아니야 아 다 이긴거라 설렁설렁하는거라고 아니야 안돼 안돼 제발 한내만 주지 점수 먹고 죽자 제발 아니야 아니야 점수만 먹고 죽자 아니야 아니야 아악 그렇지 보고 형 갔어? 오케이 어 갔어 갔어 어 작전차 후퇴하자 이제 작전차 후퇴하자 와 에너지 많이 남았네 자아 와 저쪽으로 나오는거 아아 아아 터지면서 끝났나? 아니 뭐야 어? 패배 아 팀점수 나오죠 자 기사단 572점 도그테비스 569점 천양 316점 음 3점 2점 1점이에요 지금 예 예예 잘하는 저남들이 예측샷을 개우지겠어 진짜 어 리드샷 리드샷을 미친듯이 쏴가지고 우리랑 달라 하는게 아예 형님 그렇게 막 이렇게 예측 도전하는거 실제로 함장이 명령하는거에요? 뭐 뭐 포장해야겠지 함장해야겠어 아 포장 함장 뭐에요 그러면 함장 라디오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 아니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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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래 틀어주고 하하 전쟁하는데 부금 틀어주고 하하 오늘의 부금은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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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뢰가 와아아아 오 잠시만 좆다스 오 오 나 지금 제대로 나 지금 제대로 하하 전쟁이 치킨 사기 저기가 전쟁이 치킨 사기 하하 제대로 적진거 같구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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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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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이거 잘 피해야되요 한 대 맞겠다 아 하나하나 하나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와 나 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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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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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형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이세 베 orange 여기 지금 0.9키로 밖에 있잖아 아lee 갔다 잘가지고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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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칠거야 고칠거야 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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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한 4,5티어 갑시다 3티어 까지 안걸리더라구요 네네네 4티어로 갑니다 그러면 4,5티어 저 핑크색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예전에 팀킬로 몇번 같은 사람 죽이네요 저거 핑키라는 사람이에요 핑크컹듀 저거 아 여러분들도 재밌으니까 다들 가입해서 한번씩 해보세요 배너 쓰니까 그 배너 보시면은 포리아 2017 누르시면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항모는 그 시점이 이런것 밖에 없나봐 항모는 약간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해야되던데 걔는 형 폭격기나 폭격기나 그거에 폭격기 폭격기나 그거 어뢰기 폭격기가 어뢰기 아니야? 뇌격기나 그러나? 어뢰를 쏘는 애가 있고 폭탄을 떨구는 애가 있더라구요 음 태가 태가 너한테 태가 너한테 긁어간다 폭격기 폭격기 연막뿌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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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 서면 돌아야겠는데 아이씨 어 이거 보고형 가죠 아 안돼 너무 깊숙이 들어와죠 안돼 안돼 아니야 어 야 폭격기 내 위에 있다 이거 하나만 맞추자 하나만 맞추자 와 폭격기 개미쳤다 그래 돌려 그래 돌려 돌려 더 더 더 더 더 완전히 완전제껴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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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니가 포에 집중했을 때 그렇지 가라 어 잠깐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금 배너 화면 밑에 있는 배너 누르신 다음에 코리아 2017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프리미엄 계정 7일에 골드 500원 그리고 군함 한 대 이렇게 지금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cases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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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일력 부탁드립니다 어 각판 갑시다 각판 이거에서 합산으로 갑시다 진지게임 갑시다 진지게임 우리 실력으로 봤을 때 한대만 제대로 때리고 죽어도 꼴등 안아갈 확률들이 상당히 있다는거 음 인정입니다 자아 너무 세잖아요 8초에 맞춰서 쏘면 되니까 8에 맞추면 되지 맞나요? 어우 제대로 맞아 집중방어구역 제대로 맞았고 왁군님 어디갔어요 저 하늘이요 이거 제가 2등하면 제가 2등하면 다 4-4-4 되거든요 영혼의 맞다이 간다 나이스 나이스 영혼의 맞다이 어 쟤 갔다 근데 어 모르는데 이러면 어 미친 어 미친 어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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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려 피해고 어려 피해고 자 껴죠 지금 불이 와 힘듭니다 저거 맞았고 약간 양강 나왔거든요 지금 보건들 어 잠깐만 어려운다 형 어? 어려? 이거 못피하는 강인데 어려 어레 안다아 다 맞았어? 당당 5개 날라왔는데 2개 맞았어 안돼 불 난다 어 또 와요 어레 또 와요 아아 안다 이거 못피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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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야 어 뭐야 끝났어 우리? 아 졌다 우리 어 자 점수 나옵니다 이제 네 아아 자 이러면은 천장님이 공등이죠 총 spectacle 아 아아 마지막까지 살았 상하셨는데도 2등 한건 문젤거요 deux 살였죠 아 치킨빨리, 치킨빨리, 마이크 떨어졌다. 치킨빨리 보내주세요. 아, 감사드리구요. 오늘 월드 오브 워십 이렇게 해서 치킨내기. 왁굿 4점, 천양 3점, 고거 5점으로, 예. 고곽천 순서대로 해서 홀등이신 천양님이 막아있으게 되셨습니다. 기다려주시구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더 재미있겠습니다. 문화갑습니다. 황키빨리!